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고등학생 등 3명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일부는 A군 등 고등학생 2명과 20대 B씨 등 3명을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군 등은 올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각각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